그렇습니다마는 젊은 날에는 책을 참 많이 읽었죠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역사가 여동치는 순간에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런 부분을 참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에 의한 유럽권의 죄압이라는 작전이 시작될 때 특히 유대인 출신들이 오랫동안 자신의 생업에 터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 그리고 떠난다면 어디로 떠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유난히 참 관심 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그런 점을 관심 있게 읽었는지 지금도 궁금합니다마는 마치 사업가가 엄청난 규모의 대형 투자 고함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에 뛰어들거나 이런 것처럼 엄청난 투자를 단행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 개인도 역사의 분기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거죠 그 선택에 따라서 일가가 다 죽을 수도 있고 그 후손들이 크게 꽃을 피울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죠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오늘 재미 중국계 학자들의 고민이라는 그런 내용을 봤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참 주는 교훈이 풍부하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아마 기사가 실렸던 모양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가 미국 대학으로부터 중국계 과학자들의 그런 인재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하버드나 MIT 대학들 미국의 명문대학들은 지금 중국계 학자들을 읽고 있는데 그 이유는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대학을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미국 정부가 그런 기밀나 이런 부분들이 연구 결과들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그런 문제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보면서도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도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기사를 쓸 만큼 중국계 학자들의 유출이 좀 심한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내용인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계 미국에 기반두고 있는 과학자들의 중국을 향해서 떠난 매년 숫자 엔지니어링 계통 그 다음에 또 생명공학 계통 그 다음에 수학과 물리학 계통 우리 할 말 정도로 좀 숫자가 많네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다루게 된 것은 이게 이제 역사의 분기점에 섰을 때 개인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다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한번 보죠 가장 이제 이때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뭐 일가가 다 나중에 고초를 겪는 거죠 중국계 그런 작가가 썼던 글 가운데서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오래 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아마 이분 성함이 셔먼인가 아는 분인데 홍이병이란 책입니다 20대에 중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는데 그런데 이제 영어로 소설을 쓸 정도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잘못 태어난 마우쩍 등의 아이들 홍이병 그때 나는 12살에 횡명군이었다 문화대혁명 당시에 이 작가가 12살로서 홍이병으로 참가한 그런 경험을 자전적 소설을 쓴 것 같아요 황소자리에 쓴 지금은 이제 아마 절판이 돼 가지고 중고 책을 아마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체온이 많이 흘렀는데도 이 책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는 한 사회가 혁명의 열기를 빠지게 되면 완전히 사람들이 짐승이 되구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아주 강한 것은 가장이 어떤 선택을 내지냐에 따라 가지고 후손들이 얼마나 큰 그런 고초를 겪게 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저한테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습니다 이 홍이병이 사귀던 아가씨가 아버지가 의사였습니다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이제 공상당과 국민당이 내전을 해 가지고 국민당의 장계석 이런 군대가 대만으로 쫓겨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국가가 중 소위 새로운 국가가 탄생한 거죠 공상당이 주도하는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부유하게 의사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미국을 떠나서 새로운 국가 건설의 열기가 강한 중국 공상당이 세운 국가에 오는 겁니다 역이민을 하는 거죠 그 아버지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상하이에서 소위 의류업을 하는 그런 할아버지 덕택에 굉장히 부유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대혁명의 그 열기가 몰아닥쳤을 때 미국으로부터 조국 건설을 위해서 온 의사인 그 분은 홍이병들에게 고초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완전히 집안이 박살이 나는 그런 광경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 바로 이 홍이병이라는 작품입니다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이 책을 유난히 기억한 겁니다 그 사이 수많은 책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이 뇌리에 아주 깊이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딸이 두 명이었는데요 의사 출신으로서 미국을 떠나서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서 공상당이 만든 세 국가의 여러분들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귀국한 그 집안의 딸이 두 명이었는데 그 딸들 가운데 한 명하고 아마 이 작가가 연애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의 자전적 소설 같으니까 이제 그 딸은 나중에 표계력으로 죽음을 당하죠 목숨을 잃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신 역사에 대한 그런 안목이나 시각이 없으면 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 혁명 열기 중국을 여러분들 감사드린 그 혁명 열기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중국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적으로 자유와 인권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그런 깊은 신념과 믿음을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그런 문화적 토양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들은 이런 종류의 선전선동의 많은 사회가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람들이 거의 짐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깊게 각인을 시켜줬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작품이 2010년 정도 경에 읽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아마 이 책을 보면서 중국의 문화대혁명가 홍의병을 주목한 게 아니고 제 나이가 그때 50대인데 그때 한국을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슴 깊이 이 문제를 받아들인 겁니다 완전히 집안이 박살이 나죠 그 아버지가 미국을 떠나서 공상당이 세운 세 국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그냥 끝나는 거죠 미국서 중국계 학자 1,400명이 떠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안보 위협 검열 학대, 인재 유출 우려 그러나 미국의 당국들은 안보 위협 때문에 검열을 학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월스트리트저널만 하더라도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좀 표피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미국 정부를 공격하는 쪽으로 글을 썼네요 미국에서 중국계의 과학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고 미국 정부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학자들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면서 미국이 안보와 인재 유출의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환경에서 이런 연구를 하다가 소개된 분이 수학계의 노벨상을 불리는 필저상을 수상한 야우시퉁은 지난 4월 하버드를 떠나서 중국 칭화대로 옮겼다 그는 지난해 하버드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미국 정부는 그 후 소련의 교육환경을 비판하곤 했는데 그것이 여기서 부활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많이 커넥션을 맺어가지고 중국으로 뭡니까 기미를 빼돌리니까 미국 정부를 나무라 할 수 없는 거죠 이 양반은 아마 필저상 정도를 받을 정도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중국으로 온 겁니다 수학자이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그런 개념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주의 사회에 한번 살아보면 또 깨우치는 바가 있겠죠 제가 만일 중국계 학자라면 저는 안 떠날 것 같아요 중국이란 나라 전체주의란 나라 소위 아시아에서 한자문화권에 속한 나라가 어떻게 돌변할 수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든지 간에 차라리 여러분들 미국 정부가 그런 검열이 심하다고 하지만 그 검열은 중국의 전체주의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이렇게 떠나는 겁니다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소재를 한번 다루어 볼 만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전체주의 체제에 안 살아본 사람들은 못 느끼는 거죠 물론 사회적인 문제에 입을 다물면 모든 것이 다 넘어가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사회적인 이슈에 입을 다물 수 있겠습니까 제가 20대도 아니고 60대에 마치 운동권 출신의 인사들처럼 20대처럼 그렇게 이런 일을 할 일을 꿈에도 생각 안 한 거 아닙니까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의 검열이 심하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심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중국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20년 넘게 미 명문대에서 일해온 한 중국인 기계공학 교수는 미국 내 정치적 분위기가 너무 긴장돼서 다른 과학자들과 협업을 중단했다 연방당국의 정밀 조사에 노출되기를 원치 않고 노부모와 가까운 홍콩에 있는 대학으로 옮기기로 했다 만일 이 교수의 부모가 저라면 저는 단호하게 반대를 했을 겁니다 우리 세대는 끝나는 것이고 그냥 자유로운 나라에서 후손들 키우고 살아라 아마 저는 그렇게 권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당혹감을 표시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 인공지능 분야의 한 박사는 당의 중국 공상당입니다 정치적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등 학문의 자유가 제한되고 엄격한 코로나 제한 때문에 당장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은 접었다 정확한 판단인 거죠 중국이 공상당 지배하에 있는 한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 살던 사람이 중국으로 이러면 또 귀국해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이 사람 자손들이 겪는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절대 이런 판단을 못 내리는 거죠 중국에 갈 수는 없지만 미국에 지내는 것도 행복하지 않다 그러나 그 행복하지 않은 것이 중국의 여러분들 다 생활기반을 접고 중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 겪어야 될까 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역사적 분기점에서 개인이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 이런 부분하고 관련된 겁니다 안전하게 뒤집어질 수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 보시기 바랍니다 집회 시비를 엄격하게 이러면 규제하고 여론조작이 이러면 일상화되고 심지어는 선거까지 이러면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다 조작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다 엊그제까지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론조사는 계속 성행하는 거죠 선전선동은 계속 성행하고 거짓이 일상화되고 조작을 했더라도 얼굴빠빠빠들고 그래 뭔데 문제가 뭔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죠 일본은 좀 묵직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뒤집어지기가 힘들 겁니다 일본은 일본은 또 어릴 때 교육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지 말라 우리 여러분 문화의 뿌리라는 것은 네 돈이나 내 돈이나 다 같이 먹는 거다 이런 거 아닙니까 나랏돈은 먹는 게 여러분들이 임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데드라인이 항상 있는 거죠 이 사회에 지금 이런 방송들은 노출을 거의 안 시키지 않습니까 공병호 TV 가운데서 공병호 TV 전체가 노출이 안 되는 거죠 레드라인을 넘었으니까 그 가운데 선거 조작이 가는 것은 여러분 절대 노출을 안 시키죠 그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있다 이런 부분만 제가 불만을 가지는 게 아니고 사회가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자유롭지 않고 거짓과 여러분들 죄를 범한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일삼 않고 선거를 뭡니까 도독질하고 그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도저히 뭡니까 참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중국 가면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당의 정치적 레드라인 그 정도 수준이 아닐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미국 생활을 오래한 그런 좀 미국에서 자리를 잘 잡은 그런 학자들이니까 중국 공상당이 지배하는 체제를 좀 낭만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거다 저는 이런 문제 개인이 역사적인 그런 변곡점에서 어떤 선택을 한다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 특히 유대인들이 히틀러가 여러분들 막 떠오르기 시작할 때 어떤 선택을 내리냐에 따라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런 글들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중국 학자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중국 대사관이 관리한다는 걸 모르십니까 중국 정부가 연구성과 데이터를 넘기라고 요구하면 단칼에 노라고 할 수 있습니까 노라고 하고 나니 중국에 있는 부모나 삼촌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도 여전히 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정확한 HJAN님이 지적한 거죠 중국 공상당은 오랫동안 여러분 걸쳐서 작업을 합니다 어떤 사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회를 친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하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을 두고 작전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중국이 갖고 있는 강점입니다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재원을 얼마든지 투입해 가지고 주변 국가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친중 세력들을 포진시켜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언론인이 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공공기관의 임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연구소 여러분들 연구원이 될 수도 있겠죠 중국은 무한정 여러분들 재원을 동원해 가지고 상대방을 구호삼는 일을 관시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작업들이 서방국가인 영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들 뭡니까 적게 됐죠 특히 호주에서 문제가 많이 됐고 뉴질랜드 한국은 예외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겠죠 한국의 여러분 친중 발언을 일삼는 언론인들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들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점은 자유주의 국가와 달리 권력이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컴퓨터를 하게 되면 디폴트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냥 기본값 한국은 처절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친중 국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그리고 미국의 조야에서도 그런 부분들 잘 알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 가지고 전체주의 국가와 이런 거리를 두고 어떻든 간에 자립된 독립적인 그런 활달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한국은 그냥 가랑잎에 이러면 어쩌듯이 그렇게 친중 국가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중국 공상당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맥을 행성하고 사람들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경험을 아주 크게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벌써 여러분들 문정권 하에서 친중화가 엄청나게 강하게 노골조로 추진됐지 않습니까 중국도 이제 근래에 미국도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연방정부 차원이 아니라 주정부 차원까지 많은 문제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중국계 학자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은 얼마나 지금 넘어갔겠습니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여론조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조작의 조작활동에 제가 본 바는 없습니다만 공자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는 나라를 지키기가 힘들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중국 공상당은 주변 국가들을 구호삼기 위해 가지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중화된 그런 그들의 연계공작에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걸려든 사람들이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장, 연구원, 언론인들 수없이 많을 겁니다 ентShooter 연구원